이름이 어떻게 돼? 저는 정우영입니다. 저는 서훈우입니다. 아 예쁘다 이름. 아 저는 그런 거. 나한테 그런 거. 나한테 그런 거. 옷이랑 톤온톤으로 맞춘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확실히 색상. 콜라, 펩시, 코카 어떤 건가요? 코카콜. 난 펩시. 어떤 일 할 거 같아? 학생 아니세요? 초등학생.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 딱 나와요, 딱 나와요! 나요, 나야. 나는 방송 연약과 뮤지컬 정보. 한 작품도 있으세요? 끄적끄적이라고 랩들어 놔요. 거기서 제일 귀여워. 무슨 편인지 알겠어? 제일 예쁜 편인 것 같아요. 후트다, 양트다, 우. 종트, 후트, 라미. 10. 나랑 어떤 데이트하고 싶어? 놀이동산이요. 표정 방법 앞에서 사진 찍고? 표정 방법만 같이 타고? 그것도 같이 타고. 오오오오오오오. 실패. 인스타 하세요? 스탑. 스탑. 아 연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연아 완전 좋아 너네가 연상이 괜찮아? 연상만 좋아해요 진짜로? 연상만 좋아해요 나 전혀 몰랐어 하인 거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네 전 차라리 오피스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피스로? 오피스 오피스? 오피스라고 들어요 사람 이렇게 많은 데이트보다는 단둘이 데이트가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누나집 어때? 누나한테 반가워 알겠습니다 둘은 안 되지 않나요? 미래 남친 분은 진짜 부러워 나만 안 부러워? 나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저희가 담래로 포카인 쳐드릴 테니까 누가도 잘 치는지 선택해주세요 코코카인 아니 이런 거 맞아요 저는 안았을 때? 안아줄까? 어? 으악 하하하하하 저도 한번 유명한 이 제로투나 코카인 그러면 코카인을 할까요? 남이 시원해 고맙다 맞다 어서 오세요 어.. 어머나.. 오.. 잠시만요! 혹시 연아는 없으신가요? 아 연아.. 연아도 좋지.. 고등학생이면 괜찮으신가요? 고등학생.. 이러면 되는 거야? 궁금한 거 혹시 나한테 있어? 혹시 남친은 없으시죠? 아무친 거 없지.. 제 자리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 나 그거 좋아해. 턱걸이 잘하는.. 턱걸이 156개 해가지고.. 뭐 진짜? 제가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할래? 아기야? 남자친구를 사귈 때 보는 그런 뇌 있을까요? 아 남자친구를 사귈 때..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영아.. 이제 나를 불러주면 돼.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미정아? 뭐? 미정애 누구야? 짝사랑 여야 혹시? 비슷해. 왜? 고양이.. 잘해. 너만 하지마!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가 언더부 패션 입고가 어때? 어디가래? 왜? 나도 어디가래? 어디가래? 유아.. 유아.. 애들이 울 것 같은데.. 애들이 나 좋아해. 너무 삑 뜯는 것 같은데요? 러브샷 한 번 할래요 누나? 러브샷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안 해봤는데? 어때? 어때? 너무 설레. 완전 만족. 누가 제일 좋았나요? 둘 다 좋았지만 미안해서Qu Gef.